우둠지팜이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전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 글로벌 홀틱 컴플렉스 건립에 우둠지팜도 힘을 보탭니다. 7만 평 규모의 반밀패 유리온실 건축과 운영, 유통 사업을 담당합니다. 반밀패 유리온실은 ICT를 적용해 사계절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날씨와 온도와 습도와 빛과 습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기존의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AI 데이터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야 이 스마트팜이 제대로 반밀패 유리온실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둠지팜의 기술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수출 러브콜이 잇따릅니다. 지난해 두바이 최대 농업회사인 일라이트 아그로와의 스마트팜 기술 협약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디아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기업과의 협력도 이어갑니다. 특히 네옹시티로 주목받는 사우디와의 체결 규모는 3,420만 달러로 우리 돈 455억 원에 달합니다. 건조한 기후로 척박한 농업 환경을 지닌 중동 국가들에 우둠지팜의 기술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중동 지역, 미국 지역, 베트남 지역 이렇게 해외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고 이 단맛이 나는 토마토를 일단 해외 고객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테비아 가공 기술을 해외 쪽에 기술 이전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해외 쪽과 저희 쪽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유료원실과 가공하는 공장까지를 연결하는 단지를 개발하는 것까지를 오를 수 있겠습니다. 우둠지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0.5%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팜 설비 구축과 연구 개발 등으로 비용이 빠져나간 영향입니다. 현재 우둠지팜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넘어 꾸준한 투자로 유러피안 채소까지 재배 품종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의료용 대마 등 바이오 산업 지출도 꽤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라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저희 사업의 확장이 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농업의 첨단화를 더한 우둠지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